오! 뒷모습 보기 기한팔상인 줄 알았네. 아, 기한팔상은 다리 길이가 다르구나. 아, 맞네. 다리 길이가 다르구나. 아, 느낌이 더 좋은. 강풍기, 당수유, 발봉기, 난장환. 오! 단순히 장르, 단순히 장르, 단순히 장르, 단순히 장르. 날은 끼이 장르, 단순히 장르! 마셔! 날은 끼이 장르, 단순히 장르! 제가 혹시 바지 한 번만 더 낼까요? 아 진짜 장난하자. 왜 장난치는 거야? 아 왜 알았어요? 왜 켜가? 형 놔둬 놔둬 형 놔둬 놔둬 나한테 때리는 거 아니야? 이재명은 팝니다 귀엽지 않습니까?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곳 광역단체장 민주 4석 국민의힘 10석 접전은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저는 그런 얘기 한 일 없는데 으악